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요 연설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우한 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까지 펼쳤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심재철 원내대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4플러스1 야합 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거 결과가 막 나왔네요. 1심보다 징역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잠시 뒤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역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황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수감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가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거 결과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마지막 연설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시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지 칼팀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오늘 국회 연설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들어보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 뉴스톡보자막이 하나 더 나왔네요. 보건당국이 대구 교회에서 슈퍼 전파가 있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 31번 확진자를 염두에 두고 보건당국이 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연설 들어보셨어요. 다른 당의 평가부터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인영 대표의 연설은 미래를 지향하는 연설이었는데요. 심재철 의원님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느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내용들 공감하는 바 있어서 박수칠 뻔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안전, 이 질병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인은 동감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수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희대의 정말 혼동스러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공감합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말 낯뜨거운 정당, 위장 정당을 만들어낸 심재철 대표가 스스로 고해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다른 사람 탓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지. 저도 살짝 헷갈렸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님이 이번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면 저는 이번 선거가 소위 말하는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의 의미,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위 미래 권력을 각각 내세운 황교안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내세운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각 당이 쓰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은 얼마만큼 지지층 결직 그리고 중도층 확대에 도움이 될런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이 유감스럽지만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여당의 자기부정과 오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제1야당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가 무너지고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현재를 왜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부정하고 있는 모습은 오만,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과거 얘기 같지만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3년, 특히 대다수의 내용은 지난 패스트트랙 이후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가 저질렀던 만행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했는데 와, 그거를 과거로 인식하고 있다니 정말 집권 여당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고무줄 같기도 하고 찰흙 같기도 한가 봅니다. 저희는 너무 짧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미래, 미래 좋지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의 현실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약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야당 탓을 하시고 야당 때문에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좀 두려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또 생중계 통해서 다 전달받으셨겠습니다만 과연 누구의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았고 공감이 됐는지 그런 판단들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제 뉴스 기자들은 아마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값 문제, 검찰개혁, 임미리 교수 고발에 이르기까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에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이해찬 대표 입에서는 사과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애둘러 애둘러 다른 지도부 입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사실 당초에 발빠르게 사과를 기획을 했었고 그것이 공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대표님 그리고 당의 전부의 사과라는 것은 유감의 표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후 굳이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사과에 대한 또 조금 부족함의 인식이 아닐까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사과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이라는 게 현행법으로 사실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특히 더 보호를 강조하고 있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각도 더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아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네이밍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저로서도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두 번, 세 번 반복해 말한다고 또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모든 정당이 지금 표현의 자유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지금 국회에 먼지 쌓여 있는 표현의 자유 관련된 재반법률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옥죄는 데 활용돼 왔던 여러 가지 소송들을 제어시키는 슬랩소송,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된 법안도 저희 계료 중인 정당이 되거든요. 관련된 표현의 자유, 재반 제도들을 점검 해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성과로 진정한 반성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도 후배 기자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과정에 대한 설명, 해명 이런 것도 참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치화를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인정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혹시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결정 과정에, 고발 결정 과정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공보라인에서 혹시 주도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 공보가 소관 담당국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제가 또 대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요.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 어떤 실수였던 간에 최적적인 책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무겁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벌써 방송에 나와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재정 대변인은 당의 대변인으로서 임밀희 교수에게 대해서 사과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당에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다 송고하고 다 하다고 하면서 왜 본인의 이름, 본인 말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까? 한번 여기서 해 보십시오. 사과합니다. 5글자밖에 안 됩니다. 말은 못하면서 아무리 미안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얘기하고 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못하는데 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님한테는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당에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를 못하면서 국회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관련된 법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너무 무겁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이 누구 책임입니까? 다 대변인들 책임입니다. 왜 공보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미루십니까? 제 자리에서 한번 잘못했다고 그럼 한마디 하십시오. 저는 깊이 있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조금 어떤 흘란성인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모두 취하시고 함께 동조해 주신다면 의원님께도 진지한 마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을 물고 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기신 작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고 이재정 의원께서는 어쨌든 간에 대변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다가 자꾸 저도 그 실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자유한국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죠? 미래통합당 의원이시고 김연아 의원님은 왜 본인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어쨌든 간에 이해찬 대표의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낙연 전 총리나 또 남인순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공보국, 공보라인에 있던 대변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여러분께 하셨고요. 왜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는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은 제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해찬 대표인데요 Car des 저 wondered 혹은 나 Leave 해